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은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을 1차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꽃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우더 바디 파우더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패턴을 적용을 한 오브젝트죠. 그리고 할인광고 태그를 만들고 불규칙한 점선 그리고 불투명도를 설정하는 오른쪽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위스는 120, 하이트는 80mm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요.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꽃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오각형을 만든 후에 변형을 하도록 할게요. 라디우스는 6mm를 사이드는 5를 입력해서 오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컬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놓고요. 자 필 컬러만 적용합니다. MY30, 100을 설정해 줍니다. 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장 경로를 보시면 넷피시, 문서, 그리고 gtq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버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필터 클릭하시고요. 디스톨트 앤 트랜스폰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퍼커 앤 브로트가 있습니다. 이 퍼커 앤 브로트를 사용하게 되면 꽃모양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도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꽃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다른 작업에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0%를 입력하고 꽃모양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 Y를 보시면 아직은 오각형이죠. 프리뷰에서는 꽃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뷰와 아웃라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익스팬드 어퓨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엘립스트로 가운데 꽃을 모양을 정원을 그려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원 형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중심에 정렬하는 정원 그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칼라 60, Y60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튤립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은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요 맨 뒤쪽에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되어 있고요. 좌우 오브젝트는 대칭형으로 보이죠. 네 뒤쪽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을 그리신 후에 펜 도구를 사용해서 왼쪽 꽃잎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린 다음에 라도 패스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칼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꽃잎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대칭적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알트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버티칼 선택하시고요. 카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 형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대칭 지점은 어디에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꽃잎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뒤쪽에 배치된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그려지는 오브젝트의 색깔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상단 중앙에 정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정원이 그려질 거고요. 자 이 정원 위치 맞춰주십시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라인으로 속성 바꾸고요. 위에서 아래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서 수직선을 그려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떨어뜨려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원을 복사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알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 속성으로 여기에는 어때요? 곡선을 그려줄 겁니다. 자 이때 라인 세그먼트를 꾹 누르게 되면 아크 툴이 있습니다. 이 아크 툴은요.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아래에서 위쪽으로 왼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곡선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곡선 형태를 만들어서 두 개의 오브젝트도 어떻게 해요? 버티컬로 하나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ON의 중심을 기점으로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해 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완료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중앙에 오브젝트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개의 선 속성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선의 상태를 면으로 확장을 해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 중앙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다 선택하시고요. 패스 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가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파인더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는 뒤쪽에 배치되더라도 어때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오브젝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맨 앞으로 미치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레인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린 곡선 패스로 꽃 줄기 있죠? 네 줄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투를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곡선의 열린 패스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 C, Y 각각 50, 100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 2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가 면으로 되게끔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펜툴로 오른쪽 입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아래 디바이드가 설정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겉에 모양까지 다 그려주세요. 위쪽에 조금 진한 부분은요. 디바이드 할 부분입니다. 자 드래그 한 후에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올려놓고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 한번 해주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다음에 그리고자 하는 이 형태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 칼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도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요. 컨트롤 눌러서 적절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면을 분할할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속성만 이용해서 디바이드를 할 때는요. 항상 충분히 겹치도록 바깥쪽에서부터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사용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옵션 보기 누르시면 디바이드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룹의 격리 모드로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고 격리 모드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입회 형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기만 작을 뿐이지 어때요? 왼쪽 입회 형태는 오른쪽 입회 복사해서 변형한 걸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입회 형태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 자 여기 줄기 중간 부분에 클릭합니다. 알트 클릭하면 대화상자 뜨겠죠? 버티컬 카피하시면 되고요. 클릭만 했을 땐 대화상자 뜨지 않고요. 마우스 포인트 바뀌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듯이 드래그 할 때 알트를 누르면서 여러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적절하게 앵글도 조정하면서 뒤집어 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 툴로 모서리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 해서요. 축소된 형태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소된 오브젝트 만드셨죠? 자 어레인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 하셔야겠네요. 네 샌드 투 백 해서 뒤쪽으로 오브젝트를 보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중간 부분이 조금 더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튤립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하단에 이제 나뭇잎, 잎, 잎 형태 있죠? 꽃잎, 꽃의 이파리 부분을 복사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튤립의 꽃대 부분과 오른쪽 큰 잎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네 변형축을 지정을 하고요. 자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지정하시고 자 알트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뒤집히죠? 자 축 부분은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뒤집혀져 복사했으면 이 부분에 꽃 모양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형태 이럴 때는 여러분 복사해서 쓰시거나 그리고 크기, 뒤집기 활용하는 방법들 익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은 없애고요. 먼저 그려놓은 노란색 꽃 있죠? 이 꽃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절반 크기 50%로 줄여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룹 지정할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분해서 그룹 지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복사된 노란색 꽃 모양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Alt 누르면서 동시에 Shift도 눌러주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손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세요. 그리고 Transform Again Ctrl D 단축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복사가 됐습니다. 그럼 3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주시면 꽃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어때요? 그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룹 설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파우더 용기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tangle 툴을 선택합니다. 다급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32mm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하고 안내선을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칼라는 MY 각각 20, 30을 입력해줍니다. 자 엘립스 툴로 상단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르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푸세요. Ctrl 누르고 도큐멘트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십자 포인터를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32mm 13mm를 입력해서 상단에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 배치하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정렬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정렬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Align 패널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타원 형태가 선택된 상태에서 Move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하고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는요. 오브젝트 메뉴에 Transformer Move가 있습니다. 자 Move를 지정하실 때 굳이 메뉴바로 가지 않고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Move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허리젠탈은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수치입니다. 이동은 안 할 거고요. 버티칼만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허리젠탈은 0 버티칼은 13을 입력했더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자 원의 높이만큼 이동이 된 거죠. 네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대로 복제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로요. 하단 타원과 직사각형을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Unite 눌러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Send to Back 지정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roke 칼란은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원통형의 파우더 용기의 경계선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상단 타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누르면서 반듯하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시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 칼라를 None으로 해서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Direct Selection 툴로 복제된 타원 형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Delete를 눌러주면 이렇게 열림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단 원통 부분에 위아래를 나눠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Stroke 칼라 지정할게요. C, M, Y 각각 1, 10, 80, 90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Stroke의 두께는 Weight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타원 형태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십시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때 면 부분에 적용해야죠. 네, 면 색상에 적용할 겁니다. 필 칼라에 적용합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확인하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 선택하셔서요. 이 부분에 CMYK 설정을 바꿔주시고 M30, Y40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을 클릭해서 이 부분은 흰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흰색은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좌우의 끝 칼라가 동일합니다. 즉, 왼쪽 컬러 스탑에서 M, Y, 30, 40 지정해놓은 이 컬러 스탑 값이 오른쪽에도 배치되면 됩니다. 자, 이때 이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상의 컬러 스탑도 여러분,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됩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컬러 스탑은 하나 설정하고 복사해서 배치하시고요. 불필요한 컬러 스탑은 클릭해서 휴지통 왼쪽,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도 되지만 아래로 그냥 끌어내리시면 바로 딜리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중간에 추가된 컬러 스탑, 위치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이 밝은 부분을 보시고 이 로케이션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 앵글은 0도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이제 선의 색상은 스트로 컬러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브젝트보다 이동 수치를 조정해서 더 줄어든 축소된 복사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하단에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0.8을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안쪽으로 이동한 복사분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 공간에서 원근법상 약간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를 몇 번 눌러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틸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 컬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Y 각각 10, 80, 90을 설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로 설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시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 2포인트를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가 2면 중간에 갭도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간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정의하겠습니다. 패턴 정의한 오브젝트 잠깐 보시면은요. 자, 여기 툴립 형태의 오브젝트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상단 툴립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상하좌우에 여백이 지정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브젝트 자체만 선택해서 패턴 정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누릅니다. 패턴, 메이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자, 이 대화상자 띄우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don't show again 해놓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와치 패널에서 새롭게 등록된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툴립이라고 제시된 패턴 이름대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ESC를 누르면 자,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나오듯이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파우더 용기 하단에 이제 패턴이 지정된 걸 확인하셨잖아요. 자, 용기 하단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패턴이 지금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패턴의 배경 색깔도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오브젝트가 두 개 겹쳐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줍니다. 복사, 컨트롤 F 눌러줍니다. 페이스트 인 프론트,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아주 정교하게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힐 칼라 클릭해서 큐릿 패턴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크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패턴의 크기 조정할 거예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유니폼 20% 설정할 거고요. 자, 패턴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옵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오브젝트의 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오브젝트는 그대로예요. 체크 표시 풀어주시고 트랜스폰 패턴스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미리 보기 되어 있어서 바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타입 툴로 두 줄 중앙 정렬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이 캐릭터 패널을 별도로 띄우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에도 캐릭터,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에이리얼 볼드 레귤러네요. 네, 그러면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 이름을 자, 철자 몇 개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지정하면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완성형이 나옵니다. 에이리얼 레귤러입니다. 그러면 에이리얼 클릭하게 되면 스타일은 레귤러로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1포인트 설정해 주시고요. 패러그래프에서는 얼라인 센터 두 줄 입력인데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네,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줄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요. 네, c, m, y 각각 10, 90, 7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문자 고정이니까 캡슬랑 눌러주시고요. 자, 바디 파우더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선택 도구로 파우더 용기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임의로 캐릭터에서 이 행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설정은 하지 마십시오. 기본 설정을 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두 줄 입력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글자 효과에서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행간이 지금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글자를 따로따로 입력해서 한 줄씩 입력해서 정렬 맞춰주는 방법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할인 광고 태그를 만들고 불규칙적인 점성 그리고 불투명도 설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합니다. 자, 안내성 교차 지점에 클릭하겠습니다. 폴리건 툴은 클릭 지점이 정다각형의 센터 중심점이 됩니다. 자, 대화상자 열렸습니다. 레디우스는 27 설정하시고요. 사이드는 6을 설정해서 이렇게 정육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컬러는 디폴트 칼라 설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일반 오브젝트의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65 입력합니다. 카피를 눌러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90%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정육각형이 크기가 다르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정렬된 육각형이 3개가 나왔습니다. 자, 필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칼라 넌 설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M4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웨이트 두께는 2포인트 설정하고요. 대시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첫 번째 대시 9 탭키 누르면서 입력해 주세요. 갭은 3, 다시 대시 2, 갭 3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는 선의 색깔이 나오는 그 길이가 되겠고요. 갭은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육각형 중간 사이즈의 육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칼라 넌 설정하시고요. 자, 필칼라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큰 육각형 선택합니다. 여기는 필칼라 흰색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넌을 설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볼투명도를 7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페시티 70 설정합니다. 자, 도큐멘트의 배경색이 흰색이라 지금은 구별이 안 가고 있는데요. 뒤쪽에 이제 꽃모양 오브젝트가 배치되면 이게 볼투명도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왼쪽 상단에 두 개의 꽃모양 오브젝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75%로 축소해서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흰색 오페시티 적용되어 있는 육각형으로 가져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자, 원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변형 툴을 사용해서 카피를 누르면요. 그 층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맨 앞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어때요? 이 오브젝트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로 보내기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카피를 눌러서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의 간격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드래그, 쉽스 누르면서 흰색만 선택해서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는요. 다중 선택도 가능하지만 선택적 해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두 개의 오브젝트 다시 선택하고 이쪽에 충분히 겹치도록 이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각형의 중심점으로부터 이 두 개의 꽃 오브젝트가 회전되면서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게 할 겁니다. 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어때요? 이 육각형의 중심이 있는 건 아시죠? 처음에 이 지점을 클릭해서 저희가 입력해서 그렸잖아요. 그죠? 알트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대화장자가 떴습니다. 자, 45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45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를 채워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페스티가 적용된 오브젝트 뒤쪽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타입 툴로 중앙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선택하십시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 문자도 중앙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임즈 채입니다. T-I-M 네, 타임즈 뉴로만 볼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 16포인트입니다. 입력하셔도 되고 위로 아래로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흰색입니다. 검정, 흰색은 바로 여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 주십시오. 네, 캡슬라 눌러 주시고요. 업트 네,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해서 중앙에 배치합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 중앙에 있는 점들을 활용하셔서요.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회전을 할 거예요. 이 글자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5도 네, 마이너스 35도 입력하고 자, 회전을 해 주겠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맞춰 주시고요. 네, 변형 툴을 여러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미 변형된 상태로 처음부터 그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그려서 회전하거나 뒤집거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되는 어떤 모양이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시간 단축도 되고 수월한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가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로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화면에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 답안, 그 시험 문제지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레이아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배치가 보기 좋게 되는 게 어때요?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네, 자, 파일에서 save as 내 문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3번 문제이기 때문에 파일 이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파일 형식도 그대로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 동일한 이름의 확장자에 파일이 있기 때문에 덮어 씌우겠다, 리플레이스 하겠다,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확인하신 후에 OK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완료하고 나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종료하시고요. 바탕화면에 보이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전송 한 번씩 더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전송된 게 감독 PC에 남아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번까지 완료합니다. 3번까지 완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